1. 누나 아! 이쁘치어! 죄송한데 저 18명 중에 제가 꼬치껄칩 아아아! 여전히 부탁드립니다. 누나 나도 핑 알지 캐나다핑 아! 나 진짜 가장해!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래야 이경우석 1등하고 왔잖아! 아니 너 어떻게 코레트 데리고 1등 했지? 아니 코레트 나쁘지 않던데 왜 그런 느낌이지?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왜 코레트 나쁘지 않지? 아니 근데 뭐하세요 램램님? 호띠랑 연습 많이 했는데 피오라만 하래요 그냥 난 유키밖에 못해 한국log에서 피오라 원툴, 유키 원툴 그럼 제가 아야를 할게요 그러면은 매판 랜덤으로 간다는데 우리? 어 재밌겠네 저는 좋습니다 거짓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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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팀 너무 좋은데 이별이 벌써 아쉬워요. 근데 내가 아까 봤잖아. 난 뚜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랩랩 님이랑 공파 님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아. 근데 저도 봤는데 랩랩 님이 뭔가 포스가 남다르시더라고. 피오라 하시는데. 그거 보셨구나 여러분. 보셨는데. 포지셔닝이 너무 개간지랐어 진짜로. 오케이 그러면 할만하다 우리 팀. 바로 이봐야지. 랩랩 님이 너 벌레 ㅅㄲ해. 너무 ㅅㄲ. 자친보기 싫던데? 랩랩 님이 왜 이렇게 안맞은데 진짜 너무 하세요. 같이 게임했던 사람인데. 진짜 너무 하세요. 너 진짜 친다. 예은이 누나가 이현숙 1등 사람이라. 예은이 누나 어떻게 해? 그냥 5도만 하면 잘할게. 시작한다. 파이팅. 파이팅. 오케이 파이팅. 저희 팀 구호는 없나요? 우리니까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맙시다. 그럼 예은이 누나가 외치는 거 따라하는 걸로 할까요? 어 그럼 저 진짜 아무거나 해요? 그냥 따라 하셔야 돼요? 누나 내 방송 19금. 나 내 방송도 19금. 어? 가자. 예은이 누나 진짜 따라 하셔야 돼요 저희? 따라가죠. 어? 진짜로? 근데 나 묘지 4명인데? 피아노 손이 좀 많이 편한데? 어 뭐야? 뱃속 싸워요? 맞짱 뜨는 중? 아니 템템 보여서 그냥 한 대 때렸어 그냥. 아 그건 인정해야지. 교전 잡 좋아하고요. 누나 님 위로 올라오시면 제가. 그러면 더 무게 나와요. 진짜 좋은데? 느낌? 근데 플레그 세우지 못하고. 많이 세우셨는데 이번에. 나 아까 쩝띠팀 할 때 느낌 좋은데 하자마자 바로 죽었어. 진짜? 꿀치네? 아 느낌이 좀 안맞네. 플레그 자 그만 세우세요. 죄송해요 죄송해요. 다음 판 바로 헤어지나? 아 맞네? 뱃속 님 저희 또 봐요. 만날 수 있잖아 그치? 만약에 또 만나면 그때는 진짜 더 잘 해볼게요. 저 하면서 느는 약간 타입이거든요. 아 그런 스타일. 오케이.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. 옛날 님은 그거 아니야 근데 이거. 공파 때문에 진 거예요. 공파가 합류가 늦었다. 다음부터는 템찬이 없다 그러면은. 짜증나게 하지 말고. 가방 해주시나 해라.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저희 집에는 바로 알아듣거든요. 셔트 출신이라. 우리 욕먹는 거 되게 익숙한 사람들. 근데 이래놓고 악년 님 계속 1등 두 번 했는데. 헤어지자마자 나랑 또 1등 해버리면은. 그런데. 퀀트가 자희 언니가 되게 잘한 거라. 퀀티가 잘했다고요? 거짓말이죠. 진짜 울고 있겠네. 지금 익숙해졌을까. 아까 첫 판 두 번째 판도 다 저래가지고. 다 저랬다고요? 혜진 님 보니까. 좀 눈물 나요. 우리 아버지 생각나. 우리 힘들게 키우시고 아버지. 어깨가 무거워 보이세요. 싸우겠네. 위클 잡는 것도. 와 혜진. 혜진. 저 이거 두디 잘하면? 와. 와. 혜진이 형 와서 이거 정리 다 하면? 혜진이 형 그냥 딱 해버리면? 쌍금 위큐라서 가능인데? 나이스. 나이스가 아닐 때는 파기는. 야. 초초로 죽여야 돼. 시체 죽여야 돼. 시체. 망쳐와. 아. 망했다. 아 됐다. 아 이거 왜 빠지지? 나 안전하게 플레이하려고 하네. 이거 두 팀 평화 중이지 아니야 이거? 혜진이가 두 팀 다 살렸어. 샹크스다. 샹크스. 전쟁을 막으러 왔네. 다 나네 이거. 이거 그냥. 아. 우리 팀 끝났지. 다음에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. 아 맞아. 우리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. 진짜. 기적같이 또 3명 만날 수도 있어. 진짜 반가울 것 같아. 전 오히려 원하고 있어요. 난 울 것 같아. 근데 오열은 아니지? 아 좋아서 좋아서. 난 공파 나왔을 때. 살짝 울었는데. 난 엘린이 나왔을 때 진짜 울었대. 아 진짜. 울고 울었다네. 좋아서 좋아서. 어. 오해하네. 엘린이. 네? 이현이 누나가 좀 아쉽긴 했어요. 제가 봐도 솔직히 좀 부담 안 했으면. 1년이 없었는데. 맞아 맞아. 좀 아쉽기도 하고. 사실 악년님이랑 다시 팀 만날 생각이 없거든요. 아 네네. 저도. 공파님하고는 팀을 다시 하고 싶은데. 아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꼭 한 번 더 만나서. 같이 팀 하도록 해요. 네. 근데 뭐 다음에 악년님하고 또 팀이 나오면 또 그때 1등 할 수 있겠죠. 저는 빌고 있어요. 그래서 무조건 만나고. 여기서 제가 볼 때 악년 씨만큼의 실력자가 없는 거 같아요. 두 판다 누나가 1등 한 게 오더가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좀 못 따라줬다. 아니에요. 그 두 분 다 잘하는데 제가 부족해가지고 이게. 아니에요. 아니 저희가. 난 나보다 진짜. 더 좋은 팀 만날지 못했고. 으악. 어떻게 그런 생각을. 저는 다음 판에도 진짜 악년이만 팀 할 거예요. 공파님은 나 보고한테 따질 거야. 나. 아니 솔직히 말해. 희철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? 안 들었어? 설마 뒤에서 뭐 재옥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? 아잉. 아니야. 아잉. 진짜 두 분 다 보기 너무 좋아요 진짜로. 꼭! 꼭! 다음 판 같은 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. 내가 만약 랩랩 님이랑 팀 되면 너도야 이 자식아. 난 안 해도 되니까 둘이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. 아니야. 난 우리가 셋이 다 모였으면 좋겠다. 난 그냥 진짜. 나 눈물 나려고 그래 진짜. 아 진짜 너무 보기 좋다. 아 진짜 너무 보기 좋다. 아 진짜 사랑해. 나 사랑하면 진짜 어떡했어. 아 근데 이거 진짜 가능성이 있는데. 와 이거 모르는데 진짜? 진짜 몰라 이거 완전 개싸움이야 이제. 와 김 뚜띠! 와 딱 맞다! 아 근데 나 뚜띠 사실 좀 응원하는데. 아 쟤 1등 하고 또 좀 그런데. 아 무슨 마음인지 알지. 뚜띠 1등 하고 랩랩 님이. 아 아니다. 어? 왜야 왜야. 왜왜왜. 나 우리팀 사랑해! 나도 나도! 너무 좋아요. 나 우리팀 진짜 사랑해! 뚜띠님! 뚜띠가 쓰러낸 번 다ergia 이거! 진짜다!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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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힘들다지는데? 나이스 키즈 뚜띠! 오! 다 썼다! 와! 미친! 뚜띠! 와! 아쉽다! 오우! 진짜 의왼네요. 오케이 우리 다 즐거웠어요! 아, 아쉽다. 1등 가기였는데 진짜 너무 아쉽다. 앞으로도 즐거워야죠, 저희. 우리 헤어지는 거 진짜 나 너무 싫어, 나 진짜. 우리 팀 더 이상 깨지 말아 놓은 거고 우리 한 마디 해볼까요? 오케이, 갔다 올게요, 그럼 제가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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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그래도 이제 배정해야 되니까. 아, 나 또 왜 4팀 있지? 불안하게. 오케이, 그럼 나 4번 팀 간다. 우리, 우리 아직 4번 팀이에요. 어, 4번 분위기 좋아, 아직도 4번. 4번이야, 4번이야. 설마, 설마, 에이. 나 너무 떨려, 진짜. 4팀이 있고 싶어서. 나도 너무 떨려, 나. 나도 4팀이 꼭 있고 싶어. 아, 나나양이야, 나나양이야. 아, 아쉽다. 아, 어떡해. 진짜 나 가슴 아파. 아, 괜찮아. 어, 맞습니다. 잡아서 갈게요. 제가 나나양님이랑 이게 좀 호흡이 좋아. 아까 팀을 했어가지고. 아, 진짜? 아, 여기 코레트야. 아, 아쉽다. 우리 다 헤어졌어. 아, 랩랩님. 야은이 누나. 진짜 이 추억 절대 잊지 않을게요, 진짜로. 포옹 한 번, 포옹 한 번, 가자. 아, 진짜 너무 아쉽다. 갑니다. 아, 아, 안 되게 아파룩. 아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